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방방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회어 편의 시어 슈앤 입니다 오늘은 15강 나 중국 요리 할 줄 알아 를 배워 볼 건데요 자 중국 사람들한테 나 중국 요리 할 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짜장면 저희 3분 카레 3분 짜장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중국사람들이 한국식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식 그 라오베이징 짜장미엔 이라고 해서 중국식 북경 짜장이 이제 원조 잖아요 북경식 짜장은 보통 이제 면을 한 그릇에 주고 아니면 그 면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푸고 거기에 춘장 그리고 야채들만 갖다 줘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담담한 맛으로 먹는데 거기에 너무 담담하면 맛이 없으니까 춘장이 짜잖아요 춘장을 이제 먹고 싶은 만큼 넣어서 먹는 건데 한국자장 처럼 그렇게 막 달게끔 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식 짜장을 중국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셔서 식당 같은데 몇 번 가시다 보면 토마토 계란탕 이라는 게 있어요 토마토를 왜 이렇게 먹지 라는 좀 문화적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드시다 보면 되게 이렇게 가벼운 음식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찾는 음식이 되는데요 토마토를 중국말로 시홍시 이라고 합니다 시홍시 계란은 찌단 이거든요 찌단탕 하면은 계란탕이 돼요 시홍시 찌단탕 하면은 토마토 계란탕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데요 그냥 그 탕을 직접 보시기만 해도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하는지 눈치를 챌 수 있으실 겁니다 원어면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 문장을 저와 함께 두 번씩 읽어보실 건데요 첫 번째 문장 我想吃中国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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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会做中国菜 我给你做 我会做中国菜 我给你做 我会做中国菜 我给你做 哦 哇塞 哇塞 你好 厉害 哇塞 你好厉害 哇塞 你好厉害 你想吃什么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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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想吃麻辣汤 我想吃麻辣汤 네 이제 문장 쪼개기로 각 문장의 의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중국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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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중국음식을 만들 수 있어 중국음식을 나는 중국음식을 만들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게 와싸이 하면 우와 이런 거거든요 이건 중국에서 되게 많이 써요 와싸이 하면 우와 이런 거거든요 와싸이 우와 니 너 하오 리하이 대단하다 하오 리하이 하면 하오를 앞에 붙여주면 뒤에 형용사가 되게 좀 극대화 되는데요 하오 리하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니 샹 치 너는 먹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할 건데 샤머 사이 무슨 음식을 니 샹 치 샤머 사이 너는 무슨 요리를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워샹 치 나는 먹고 싶어 말라탕 하면 마라탕 이죠 니 후에 마 할 수 있어? 되게 복잡한 음식을 주문한 거 같이 들리는데 마라탕은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습니다 워샹 치 말라탕 니 후에 마 나 마라탕이 먹고 싶어 너 만들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죠 이제 문장 연습하기로 각 문장의 키포인트들 뽑아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샹 치 종구어 찰 나는 중국 음식이 먹고 싶어 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키포인트 여러분 먹다가 중국말로 치 이죠 치 하면 먹다 그 치 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입구자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써 있어요 앞에 입구자가 엄청나게 크게 써 있거든요 칠하다 하면 먹다 라는 표현인데 칠을 활용한 회어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하다 라고 하면 칠투 라고 해요 초 식초 이런 느낌인데요 속이 시큰거리는 거죠 칠투 하면 질투하다 라는 뜻인데요 상대방한테 너 질투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니 칠투 라고 하면 너 질투했니? 라는 뜻이고 나 질투해 라고 할 거면 칠투하면 나 질투해 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귀여운 느낌이네요 칠투하면 나 질투해 라는 뜻이 되고 칠찡 하면은 찡이 놀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북경할 때 경자 앞에다가 마음심자를 세로로 쓰는게 있는데 그걸 썼을 때 마음이 놀라다 라는 뜻이에요 경악하다 할 때 경자인데 칠찡 하면은 놀라다 매우 놀라다 이런 뜻인데 칠찡라 하면은 아 놀랬니? 칠찡라 하면은 아 놀랬어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 고생했어 할 때 칠구 하면은 고생하다 구가 쓰다 쓴맛 이런 뜻이거든요 칠구 하면은 아 쓴맛을 봤어 이런 느낌이 고생했어 라는 의미거든요 칠구 나 칠구 배불러 하면은 고생했어 나 고생했어 너 고생했어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나 배불러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그만 줘도 되나 배불러 어떻게 말하냐면 워츄 빠울러 빠오 하면은 가득 차다 부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워츄 빠울러 하면 나 배불러 나 배 터져 죽을 것 같애는 워츄 청러 청러 라고 하면 나 배 터질 것 같아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워츄 청러 이러면은 나 배 터질 것 같아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원어맨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his zu chis chu chis fing chis Expert ch payer ch Xiеру 나 중국 음식 먹고 싶어 라고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이네요 나 중국 음식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만들어 줄게 라고 했죠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주어 입니다 주어는 뭐 뭐 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영어의 두 동사 같은 거죠 두는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잖아요 요즘 뭐 해? 라는 질문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활용 방법으로 되게 간단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가끔 뭐 하지 마 뭐 안 해도 돼 라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쓸 때가 있는데 니 부용 쑤어 하면 너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약간 그 뭘 치울 때 중국에서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상해에서 처음 유학을 시작했을 때 프랜차이즈식 맥도날드 같은 데를 갔어요 거기서 음식을 먹고 트레이에 있는 음식을 제가 버리려고 그랬더니 저랑 같이 가셨던 그 중국 분이 니 부용 쑤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하면 안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니가 하면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 사라져 라고 했어요 중국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 트레이를 갖다 버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니 트레이를 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일자리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니 부용 쑤어 하면은 너는 하지 마 너는 안 해도 돼 라는 뜻이겠죠 자 쑤어 쑤어 예 할 때 쑤어 쑤어 예는 숙제를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쑤어 예가 숙제고 쑤어 하면 하다니까 쑤어 쑤어 예 해서 숙제를 하다가 됩니다 자 어 나는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옛날에 이제 무역회사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워 쑤어 마오이 마오이 하면 무역이거든요 워 쑤어 마오이 하면은 나는 무역을 해 라는 말이 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뭐뭐 했어? 너 그거 했어? 라고 물어볼 때 니 쑤어 러메이 라고 해서 너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 니 쑤어 부 하면은 너 할 거야? 라는 질문이 되겠죠 해 아네 라는 질문이니까 니 쑤어 부 하면은 해 아네 라는 질문이고 니 쑤어 러메이 하면은 너 했니?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해면 반응 들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쑤어 러메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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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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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메이임 러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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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와싸이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니 하우 리하이 하면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뜻인데 리하이 하면 대단하다 이번에 키워드인데요 그 키워드로 들어가기 전에 의성어인 와싸이 이걸 보시면 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멀티클리트럴하게 여러가지 문화가 들어와 있어서 와우 막 이런 거 그 영어의 와우를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와우 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와우를 쓰긴 하는데 와 자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랬을 경우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놀랄 때 약간 감탄하듯이 말하는 게 와싸이 막 이러거든요 원래 뒤에 이제 욕을 좀 집어넣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강의 중이니까 그거는 발음을 해드릴 수가 없고 아마 들으시면 바로 이해는 하실 거예요 아 저렇게 쓰는구나 하고 근데 조금 더 착하게 말을 해서 와싸이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하이 했을 때 대단하다 와싸이 리하이야 하면 우와 대단한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국에 이제 칭찬의 표현 방식이 팁으로 책에는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꼭 일빵빵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회화 편을 사셔서 이 부분도 같이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칭찬의 표현 방식 중국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편인데요 칭찬할 때에도 인색하지 않고 정도의 차이를 주어 칭찬하는 편입니다 자 리하이 하면 대단하다 무섭다 이런 뜻이고 이제 하오 리하이 하면 진짜 대단해 이런 느낌인데 그 진짜 대단해 정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러분 그때 배우셨듯이 쩐이 있습니다 쩐 리하이 하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국어로 빵 쩐 빵 이렇게 표현할 때 빵이 있는데요 빵은 좋다 수준이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오 빵 이러면 잘한다 이러고 쩐 더 헌빵 이러면 진짜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런 뜻이고 이제 타이 빵라 이러면 너무 대단하다 너무 훌륭해 이렇게 박수치면서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착해 착하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꾸아이 꾸아이 라고 하면은 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오 꾸아이 하면은 아 착한데 착하다 이렇게 하오 꾸아이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꾸아이 꾸아이 하면은 착하지 착하지 음 물지마 이제 강아지 같은 대상한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꾸아이 꾸아이 하면은 착해 착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함께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대답은 착하다 Jeepはいい 예언을 mand infra delivery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잘한다 잘한다 가장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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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厉害! 棒 棒 棒 好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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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的很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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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棒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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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乖 乖 乖 乖 好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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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乖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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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전에 마지막 문장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기로 한글 의미와 중국어 한자 그리고 병음만 적혀있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면서 꼭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 표현을 내가 이 성조나 발음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我想吃中国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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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会做中国菜,我会给你做的 我会做中国菜,我会给你做的 我会做中国菜,我会给你做的。 哇塞!你好厉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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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想吃什么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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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想吃麻辣烫,你会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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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想吃麻辣烫! 完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